눈치해, 눈치해. 빨리 빠져야 돼. 실패. 한 명이 빠졌어야 되는데. 이미 빠져있어요. 아니, 아니. 2주에서 빠져야 돼. 이렇게 되면 전원 벌칙입니다. 빠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단체 벌칙 하나 가겠습니다. 첫 번째 써야 됐어. 현빈 씨, 대표로 하나 뽑아주세요. 웰컴 드링크. 웰컴 드링크. 웰컴 드링크가 뭐예요? 건강에 좋은 드링크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웰컴 드링크. 까나리 액젓 이런 거 아니야, 설마? 까나리 액젓 이런 거 아니야, 설마? 아, 제발. 까나리 액젓. 까나리 액젓. 까나리 액젓. 여러분, 가위바위보에서 의리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리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보! 앙젓 친구 가위바위보! 주먹 빠지고. 앙젓 친구 가위바위보! 앙젓 친구 가위바위보! 오케이. 우리 한빈 씨가 먼저 드셔주시면 됩니다. 한빈이 형 의리 대단하지. 그래요? 한빈이 형 의리 대단하지. 그래요? 우와! 양배추 주문 건강에 좋아요. 맛있어. 맛있어요, 이거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먹을만해요. 어, 냄새. 아, 이거 진짜 먹는다. 네, 향기만 맡고 넘기는 것도 돼요. 안 될 것 같아.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은찬 씨 고민합니다. 과연, 파란 씨는 의리가 진짜 있어 보여요. 맞아요. 솔직히 스포츠 의류 광고하려면 저 정도는 먹어도 돼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살고. 의리에 살고! 의리에 살고!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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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자, 은찬 씨. 은찬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은찬 씨가 방금 눈빛으로 레이저 쌌어요. 자아... 원샷!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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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